한국에서 공연 너무 오랜만이신데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. 제가 지금 1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너무 기쁘죠. 판데믹 때문에 해외 오케스트라가 아시아에 잘 많이 못 가는데 저도 오랜만에 해외 오케스트라랑 아시아, 한국에서 협연하게 돼서 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 감격스러워. 이제 드디어 조금씩 정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옛날 생각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.